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네 중앙 먼저 봐주시고요 우리 영우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그리고 재원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분 우리 크로스로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교차로 네 두 분 두 분 좋아요 그렇게 크로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리본하트가 너무 좋았어서 지금 임지연씨와 연우씨가 마침 중앙에 계시고 우리 영우씨와 재원씨가 아까 왼쪽 오른쪽으로 완벽한 리본하트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봅시다 그렇죠 네 서로 그렇죠 자 손동작을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연우씨랑 임지연씨가 또 하트를 저기 두 분 하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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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